아 아 으 아 아 잠시 후 눈이 밝혀집니다 으 아 세명 으 어 땡 끝 하면 안되는데 전 애들이 나라도 타겠다 4 4 으 아 졌다 으 휴게를 써요 정찰경이 하나 있어요 여기 으 으 어 전부 다 쓸 때 야 으 아 예 또 여기다가 연극질 하고 있는데 땅 안에는 없는데 아 어썰트 위험했다 이제 아군한테 맡길까 일단 B는 정리됐네요 18명씩이네 스킬 깔 때 너무 많아서 이거 설치하지 마 이놈들아 야 인마 얘들 너무 쓸데없이 열리하네 공사해놨죠 하지 말라니까 쟤는 못 알아들었겠지 인원이 18명이네 아주 아기자기하네 아까 뉴스님 오시기 전에는 다리를 일부러 아군이 끊는 애도 있었어요 무슨 뭐 유기용가 나는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나도 못 건너가게 하면 어때 한강다리 끊고 도망가나 흐흐흐흐흐 B에 누구 본 거 같은데 이거 뒤에 있네 B에 들어왔네 한 명 봤어 한 명 아 이거 구조물 설치해 놔 가지고 쓸데없이 B B B B B B B 발소리 들린다 그렇지 아 얘네 봐라 아 내가 못 들어가 내가 아 이거 예 그거 아빠부터 계속 그러더라고 아우 다리 끊어 놓고 그걸로 지워놓고 네 B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오늘 동력병 애들 이렇게 무섭죠 오늘 느낌이 어우 쎄하다 애들 아 나 못 나갔잖아 이 바보들 연막 칠게요 연막 칠게요 네네네 아 아 도대체 해보이크 아